채널이 형편에 출제는 전화무역 특집입니다 그 촬영 분량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거 다 하고 싶어 내가 봤을 때 16끼리 다 할 것 같은데 도전! 가자 둘, 셋 둘, 셋 둘, 셋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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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스태프들 다 저녁 약속 담아놓으세요 형아, 이리 와라, 한탄 하자 야, 이렇게 프리하게 준다고? 신축! 잭여, 망띠가 I know who you are 짜라란 애왕 테니스 동메달이 있는데, 동메달리스가 있는데 sí 빡빡, 빡빡빡, 빡빡빡 빡빡빡, 빡빡빡 빡! 다 잘했어 우리가 잘못했어, 그럼 제가 잘못했어요 잘했어, 내가 잘못이야 내가 잘못이야 제가 기가 막힌 걸로 하나 뽑아드리겠습니다 진이 형 믿을게요 믿으세요 시작! 빠른 세 번째 테니스 진짜 아깝다 이걸 위해서 맞아, 아까웠어요 아쉬웠지 마, 저 짤 싸 자, 하나, 둘, 셋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형, 뭘까요? 이거 아까 선 넣고 맞추는 거 이게 뭘까요가 뭐야? 이게 뭘까요? 야, 이거 너무 어려운데? 아, 이거 진짜 어렵다 미안하다, 얘들아 이런 거는 내 생각인데요 이런 거는 태형이가 맞추는 사람을 해야 돼요 태형이가? 왜냐하면 우리 안무를 많이 기억하고 있는 게 얘라서 그러니까 다섯 명이 어려운 거 같긴 하다 동작을 좀 나눠서 해야겠네 그러니까, 이것도 잘 해야 될 거 같아요 오케이, 정우아 B로 하겠습니다 형, 오케이 우리가, 내가 할게 오케이, 슈가 나머지는 춤을 동작을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신 있어 너네, 너네가 하는 거 따라할게 오케이 넌, 넌 아니야, 이거 최대한 나눠서 하는 게 좋아 자, 앉아주세요 어, 진짜 하나도 안 보여 자, 준비했으면 우리 도둔 외치고 시작합시다 네 하나, 둘, 셋 도둔! 갑시다 태형 씨가 도둔 멤버를 포즈하고 싶은데 팀원으로 시작할게요 오케이 내가 진짜 잘할게 5초 안에 나 다른 거 할 수 없어 왜? 좀 퍼질까? 근데 이거 한 번 똑같은 자세가 중복이 돼서 상관없어 여러분 우리 할 수 있는 우리 서로 믿읍시다 아, 우리 단합으로 가야 돼? 우리 잘하잖아 그럼 우리, 잘 모르지만 우리 댄스팀이에요 자, 잘 모르지만 하나, 둘, 셋 아, 이건 아 너무 어렵잖아 오케이 아니야, 할 수 있어요 이거, 이거, 나 이거 바로 될 거 같은데? 오케이, 자, 자, 하나 하나, 둘, 셋 셋 셋 셋 셋 음 이게 순반대로 있는 거예요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뛰어가네 아, 근데 이게 좀 그렇다 네, 이쪽이구나 아, 야 아, 잘 써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야 돼요 아니, 네가, 얘가 몸 인식만 하면 돼 어우, 좀, 진짜 좀 그런... 야, 너희... 어우, 무슨... 그 파트 아닌 거 아니야? 네, 왜? 그럼, 컴빔맛 있죠 어렵지 않은 순반대로인가? 네, 순반대로 그냥 다 동시에 같은 자세를 취한 거야 아, 동시에 다 다른... 내 모든 것 같아 소재를 보고 다 다른 자세를 취한 거야 다 다른 자세를 취한 거야 다 다음 다음 어... 이거 호석이 형이구나 우와, 만지기만 하고 누군지 맞춘 거야? 소재만 보고도 알 수 있는 거 우와 대단한데? 개인 멤버가 아니구나 다음 아, 이... 이거 어렵다 너무 어렵다, 아니야? 이거 잘못했다 25초 남았습니다 진영은... 난 안 만져도 돼 진영은 몰랐어, 그냥 이 형아 이거 뭔가 던져 같은데? 아직, 아직 정답을 확신... 정답 딱 얘기해 주는 게 돼 이 형은 아니야, 이 형은 아니고 지금 너가 이거잖아 야, 되게 그럴듯하다 끝 자, 자, 하나, 둘, 셋 하면 정답을 줄 수 있어 야, 평화 어렵다 하나, 둘, 셋 어려워 야, 야... 너무 맛있다 천천히 얘기해, 답은 네가 생각하고 춤을 생각하고 얘기하면 돼 나 이건 던져인 거 같은데 이거 틀린 거 같아 진영은 자기 파트인 줄 몰랐어 일단 이게 내 파트였구나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구나, 이거 나, 나 이거 했어, 이거 다 어깨 잡거나 그러면 알 수 있었을 텐데 모든 게 궁금해, 하절 된 줄 알았어 그럼 나, 나 해볼래, 나 자, 정국이가 맞추고 이거는 어디가 앞이에요? 다 닫았어 자, 하나, 둘, 셋 도전 뭐야 아, 이거 어렵다 자, 자, 갑시다 무슨 소리야? 이걸 어떻게 맞추냐? 아니, 이거 할 수 있어 이건 진짜, 이건 진짜 할 수 있어 아니, 이게 난이도가 어려워 야, 이거 못 맞춰 이거 게임이 잘못됐어 내가 봐도 게임이 잘못됐어 무시히 저 북북을 한 판 더 하라고 말해 게임이 한 판 더 하래 한 판 더 하래 이거 그거 하라고 아니, 내가 먼저 정국이랑 맞출 수 있을 거 같아 잘 못 맞춰 맞춘다? 그럼 내가 북북을 끝까지 깨고 간다 자, 말 조심해야 돼요 이야기했어요 말 조심해야 돼요 이거 누구야? 어, 복북을 끝까지 다 비슷하게 해? 다 비슷하게 해? 20초 라고? 다 비슷하게 해, 동작이 난, 난, 왜 이 동작이 난, 솔직히 나도, 난 모르겠다 아 아 아 아니, 난 이거, 이거 아 아 아 아 아, 난, 그렇지 나, 안 많은 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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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하나도arts 여기로 가야지 여기로 가야죠 여기로 가야죠 이거 왜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올라가, 저거 올라가 지나가서? 진이 형 만지지났어 나 너무 의심하는 거 아니야? 따 자 아니, 어렵다 이게 뭘까? 고부아, 이거 너무 어려워 하나 둘 셋 아이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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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내가 끝까지 깨고 간다. 아이돌? 잘 먹어요. 어디 갔어? 진영, 이리 와. 진영, 이리 와. 아니, 아니. 형, 이래서 사람 말을 조심해. 고맙습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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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사람 말을 조심해. 이게 뭔데? 아, 이것은 고거구나. 내가 아이돌 생각했지? 뭐, 어쩌고 이거잖아. 나, 나 그런 생각 안 했어. 너네 하고 있어. 일단 맞췄어, 일단 맞췄어. 고거랑, 고거랑 헷갈렸다. 근데 이거, 내가 볼 때. 잘 헷갈렸어. 그럼, 어떻게 한 번 더 도전? 형, 한 번 가자. 자, 잠깐만. 빨리 해. 진영이 나 고대가 돼주고 동작이 정확한 사람들을 위주로. 그쪽, 그쪽, 그쪽 앞에 와. 재우, 그 뒤. 그렇지. 빨리 해, 빨리. 자, 간다. 빨리 해. 진영이 말 한 번 잘못했다고. 얘들아, 빨리 해. 자, 갑니다. 야, 이거 어렵네. 하나, 둘, 셋, 도전. 아, 이것은 맞추지?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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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근데, 근데 왜, 왜, 왜 다르지? 왜 동작이 다 다르지? 어? 얘는 왜 이것지? 뭐야? 얘는 왜 뭐야? 기본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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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런 느낌인데? 어. 다리, 다리, 바다. 아하. 이게 뭐는? 이게 뭔데? 우리도 모르겠는데. 뭐야, 이거? 너는 잘못한 것 같은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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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누가 제일 정확하게 해? 내가, 나를 택하고 가고, 빨리. 제일 정확한 사람. 제일 정확한 사람. 내가 볼 때는 지민인 것 같은데? 그래, 지민인. 지민이야, 지민이야. 한 번 더, 한 번 더. 아, 아니야. 이건 좀. 야, 자세가 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슈가 왔어, 왔어. 자, 가자.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불태우네. 야, 이것을 맞추네? 와, 어떻게 왔어, 어떻게 왔어? 나, 나, 이거. 한쪽 방향으로 다 뭔가 제스처라고 생각하시네. 다 한쪽 방향으로. 다 비가야. 하나 더 나와주면 된 거 아니야. 얘들아, 봐봐. 정구아, 너 뭐한 거야? 너 뭐야? 이건 소전을 맞추래. 바이어! 아니, 나 해놓고. 소전을 맞추래. 게임을 이해를 못했구나. 지금 두 판 다 맞추래? 아니야, 이거 하나 더 맞추래. 두 판 중에 한 판 더 맞추래. 이거 진짜 가능성이 있는데. 진짜 어렵긴 하다. 두 판 중에 하나 더 맞추래. 하나, 둘, 셋. 도전! 도전! 갈게요. 이건 진짜 어렵다. 이건... 야, 됐다. 됐어? 어디야, 어디야? 여기 밑에, 밑에, 밑에. 잠깐만, 밑이라고? 손. 잠깐만. 어, 손이 두 개 붙어있는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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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건데? 아... 자, 다음, 뭐야? 다음, 뭐야? 이 중인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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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 중인가? 손을, 손을... 잠깐만, 손 디테일. 손을 이러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 이건 했다. 맞혔다. 응. 맞아, 맞아, 맞아. 자, 자. 다음, 다음. 모르겠는데, 누구야? 지민이... 누구야? 지민이야? 지민. 자만하네. 잠깐만, 손이 뭔 동작이야? 뭐야, 이거? 얘 아닌 거 같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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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연기들이 저렇게 했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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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런 거 못 맞으면 진짜 웃긴 거야. 와, 형 진짜 와, 나 진짜 형 너무 좋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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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갈게요. 왜? 하나, 둘, 셋! 아, 에이. 하하하. 와우. 백그러브. 형, 나... 셋! 안이주, 안이주, 안이주. 아, 에이. 아, 하하하. 왜 안이주지? 에이. 뭐, 내가, 약간 이런 게 있을지 않았나? 에이. 그래, 이거 사랑이 사랑만으로 완벽하게. 에이. 에이. 봐봐. 에이. 아, 근데 아이는 지금 그거 같다. 날이 헷갈리게 한다 왜 이렇게 맞추고 있어 아주 나아 이 아이소 어 아참 어 야야 뒤에 또 이것도 마지막 문제야 마장 문제 나 맞춰요 추가요 추가 맞은 걸로 아 그래서 잠깐만 아 더 믿을게요 오케이 자 마시오 1 2 3 보자 됐어 됐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지 뭐 무지 파리 왜 이렇게 써 뭐 어떻게 이렇게 뭐 아 아우 아 아 그니까 그냥 20 으 어디야 왜 누구야 자 이거만 할 수 있어 하셔서 맞지 마십니다 자 말하면 안됩니다 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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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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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 나, 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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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까 에이 하고 틀렸잖아 아니, 이거, 아니, 이거 발매된 거잖아, 지금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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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소작까지 안다, 이거 형, 준비됐어요? 하나, 둘, 셋 블랙스완 예스 아, 근데 이거는 너무 쉬웠다 그러니까 오오오오오 이러고 온 했으면 진짜 웃겼겠다 오케이 미션 성공이죠? 성공이요 오케이 형 형 잘했다 아 그방 주면 안 돼요? 또 간식이야? 이 모습은 다 간식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말해, 말해 봐봐 간식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간식 싫어요 아이 또 간식인데? 아 간식 안 돼 야 간식 야! 이제 간식 끝났어 아니 디저트 먹어 디저트 아이스크림 먹어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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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부탁드릴게요 한 번 더 깨봅시다 너희들 안 힘드냐? 힘들어 왕만, 왕만 깨면 돼요? 진이 형 형님의 왕까지 해야 돼 남자, 윤기 형 기다리고 있다 끝 141점? 아, 침착해, 침착해 제발 침착해 이걸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까? 이게 뭐... 오케이 침착의 레벨이 아니다, 150점은 아, 아... 아... 아, c... 갑자기 트위지가 그냥 가네 내신 채워진 날 잊지 못한 사람 믿을 수 없어서 나는 너 탐이 안 할 저거 너무 어려워 밑에 있었죠 지니 형 오늘 다 낄 수 있어요? 노력해볼게 뭐예요? 뭐예요? 뭐야, 계속 늘어나 150! 150! 깼다! 깼다! 뭐야, 뭐야, 뭐였네 깼다, 깼다, 깼다 내가 간다, 깼어 내가 간다, 깼어? 와, 남집이 대박이다 200까지 가려나? 와, 200 가나? 200... 210! 고마워! 와, 대박이다 예스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속다, 슈아다 미쳤다 아, 속이다, 슈아다 슈가, 슈가, 시작, 시작, 시작 사랑은 언제나 눈물이 해! 해! Oh, yeah, oh yeah 이 노래 짱이지 71점인 낭시 가자? 침착, 침착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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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멍 아 딜리 일어나자 아깝다 마지막이야 희이 반성 진짜 아깝다 깍은 노래하는 펑킷쪽 서울래서 배고프다 짓고 케덕 관자들의 성덕 오늘은 내 맘에 서운을 밟아 그 꼭대는 인정 자, 이 맘가 나는 목소리 때문에 사람들은 폭식 살이 치고의 여쭤 껌대의 어르신 저 기호는 보청에 버려 거리는 것 아주 앵컬 여쭤린 오늘은 D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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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well 여기 있다, 마이크? 아, 힘들어. 아, 윤기호 149점. 아, 파라포니씨. 아, 진짜 아깝다. 아, 마지막 하나만 들어갔으면 되는데. 아, 파라포니씨. 아, 지금 말렸어. 말렸어, 말렸어. 딱 한 두 번 정도만 도전해야 돼. 오케이, 윤기호 다음 나 가볼게. 따라따, 따라따, 아, 씨. 따라따. 가다, 이제, 이제 가다. 유럽네, 유치원. 에블렛몬. 난 오미옥구먼. 여덕몬. 여덕몬. 도포로나. 홀로. 파라돌리나돌. 싹팔롬. 이스토클롬. 내가 평생 먼저 하실 자리들. 희롯돌을 맞추어. I want no problem, I kill. 날 먹기 위해 내 카브리아에 다 판대는 3주예요. 고생했다. 노래만 기획했으니까 좋네. 오케이, 다음 기회에 내가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다. 자, 우리 지금 3개째 맞추고 있고 2개만 더 클리어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나도 2탄만 더 깨면 돼. 아, 진짜로? 어. 2시간 안에 끝내자, 2시간 안에. 식탁보. 식탁보. 식탁보이 빼는 거, 빼는 거. 아, 빼는 거. 아, 근데 그건 진짜. 나, 나 그런 거 좀 잘할 수 있어. 전국이 잘해, 전국이 잘해. 자, 우리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저희가 테이블 식탁보 위에 물병 5개를 올려볼 겁니다. 네, 네. 저 물병들을 쓰러트리지 않고 식탁보를 빼는 성공입니다. 7명 모두 도전하셔야 되고요. 네. 그 중. 이거 진짜 잘 정해주세요. 3번 성공이다, 3번 성공. 3명에서 성공하면. 아, 되려면 돼. 이거 뭐하지? 난 무조건 실패인데. 대본 한 번 볼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시고 가셔야 돼요. 6명 중에서 3명이 성공해야죠. 한 번 보고. 오케이. 이렇게 확. 자, 하나, 둘, 셋. 도전. 갑니다. 같은 높이로 빼야 될 거 같은데. 아, 불안한데. 어? 아니, 이게 위로 막 들면서 빼지면 안 하면 될 거 같아. 아래로 깔면서 해야 돼. 아. 볼링이. 스트라이크. 정확했습니다. 심했다. 이거 안 되겠는데? 자, 다음 누군데, 다음 누군데.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아,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도전. 자. 밑으로 빼야 돼. 밑으로 빼야 돼. 봐봐. 형, 형이 고수같은 신랄. 한 번에 다들 눈치채야지. 잘 때. 잘 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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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네. 나 한 번 해볼게. 나도 가만 보자. 형, 형, 혹시 이거 성공한 영상이 있다고요? 네. 한번 봐도 돼요? 근데 이거 아니, 3명, 3명도 안 될 거 같은데. 2명도 안 될 거 같은데. 된다고? 제가 예시 영상을, 예시 영상을 보자. 그래, 야, 이렇게 해야 돼, 정국아. 내가 한 대로. 정국아, 내가 한 대로. 1년, 1년, 1년. 1년, 1년. 무슨 건 1년이야? 이렇게 1년? 아니야, 정국아, 내가 한 대로 이렇게 다 성공했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이분들도 이렇게 하셨네. 자, 잠깐만, 그러면 지금. 실패 영상도 많이 있거든요. 3명으로 와서 3명. 실패 영상이. 한 100번의 시도 끝에 한 번 성공하는 거 아니야? 자, 다. 아니, 지금 감독님은 중요한 게 성공하는 영상 하나가 중요했던 거야, 지금. 13번 만에 하나 성공한 거야. 13번이요? 7명 중에 4명은 좀 오바다. 13명 중에 1명 성공인데. 2명 왔어, 2명. 3명. 아, 일단 해봐, 일단. 일단 해봐. 7명 다 돌고, 3명. 그러면 처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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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얘들아, 우리가 게임. 야. 세팅. 세팅. 아까 영상을 봤는데, 이렇게 가는 게 낫겠더라고. 이렇게. 이렇게. 한 번에. 착. 갑시다. 가자. 정웅이, 도전이야? 도전해야 돼. 하나, 둘, 셋. 도전. 야, 좋아. 야, 그래도 좋아. 하나. 야, 우리 다 없어졌는데 하나 남았어. 나 한 번만 해볼게요. 오케이. 야, 지민아, 어차피 한 번밖에 못 해. 자, 갑시다. 지민이, 도전. 진짜 빠른 게 답이야, 빠른. 하나, 둘, 셋. 도전. 진짜 빨라야 돼, 진짜. 지민이, 도전이야? 할 수 있어. 네, 도전. 할 수 있어. 야. 아, 이게 방금은 되게 걸리면서 나왔어. 자, 슈가, 슈가 이런 거 은근히 잘할 수도 있어. 자. 도전을 했으면 돼요. 하나, 둘, 셋. 도전. 도전. 아. 아, 맞아. 이게, 이게. 미리 당겨가지고 이게 울퉁불퉁해지면. 넘어져. 아, 이제. 지금 세 명 실패했으니까. 끝났어, 이거. 못 깨. 네 명 중에 세 명이 성공해야 되잖아. 네만 믿는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 도전해야 돼. 하나, 둘, 셋. 도전. 지금 이거 할 수 있어. 지금 할 수 있어. 지금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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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명. 나 그냥. 아유, 예의가 많네, 이 친구들. 야, 이거. 야, 이거. 다섯 명. 야, 이거 인정해주면 안 되냐, 이거는? 아, 나 안 될 것 같아. 진짜. 이거 너무 끝이.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러니까 너무 끝이라서 약간 이게. 아니야, 얘들아. 배치랑도 상관없어. 다 제자리에 선의 애들이야, 얘들아. 그래서 멀리서 하게? 어, 어, 지금. 지금. 각도다. 지금 각도다. 지금 각도다. 지금 각도다. 자, 왔다. 여기에서 한 번에 그냥.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도전. 아, 아까워. 야, 뒤에 봐봐. 야, 뒤에 봐봐. 아, 야. 뭔 소녀만 한 거야. 형,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막 가까이에서 이렇게 타는기보다는 멀리. 내가 볼 때 이건 물 좀 마셔야 돼. 멀리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야, 야, 해봐. 형이 해줄게. 아, 지금 망한 것 같은데. 야, 봐봐. 한 명 더 성공 못할 거야. 근데 아까 제이홉이 좀 괜찮았지 않았나? 도전. 하나, 둘, 셋. 도전.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잡아야 돼. 어, 근데 뭐가 일리 있어. 이렇게 잡아야 힘이 더 들어가지. 이렇게 펴주고. 그래. 자. 하나, 둘, 셋. 셋.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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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누가 나가냐. 아니, 얘들이. 알아, 알아. 진짜 우리 옛날 생각나게 한다니까. 남준이, 나 남준이 가버려. 우리 방탄했을 때 딱 50살이었거든. 자, 어떤 세팅 원해, 어떤 세팅. 아, 일단. 안녕하세요. 야, 근데 의외로 남준이 형이 진짜. 야, 우리 진 형 인사 제일 잘했어. 의외로 남준이 형이 캐리해 줄 수 있어. 자, 하나, 둘, 셋. 도전.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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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근데 느낌은 알겠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가 일곱 명 중에 한 명을 성공하면. 실패. 안 할래요. 아니, 아니. 한 번씩만 더 돌자. 한 번씩만. 아니, 더. 안 알겠어요. 끝. 그만. 아니. 자, 빨리 갑시다. 일곱 명으로 두 명. 일곱 명, 두 명. 오케이. 그리고 안 되면 깔끔하게. 오케이. 안녕하세요, 그거 끝나면. 안녕하세요, 그거 끝나면. 마지막 사람 딱 넘어지는 거 보고. 앞에서 두 명 성공시키면 돼. 오케이. 하나, 둘, 셋. 도전. 슈가 믿음이 가. 성공한다. 가자. 아니야, 아니야. 성공한다 하면 돼. 아, 지금 못 하겠지. 발이 스피드하게. 내가 해볼게. 스피드하게. 일부러 저주 걸어줘야 하는데. 그래야 성공하는데. 제발. 제발, 제발. 야. 안 된다. 나 해볼게. 자, 도전. 도전. 나 이제 알 것 같아. 이게 안 되네. 엣지, 주방. 엣지, 주방. 엣지, 주방. 아. 진짜 아깝다. 통탄. 잘했어, 잘했어. 야, 방법을 좀 가르쳐주면 안 돼. 네가 방금 전술. 그게 나. 한 분 바로 성공할 텐데. 오케이. 나, 내가 방법 가르쳐줄게. 내가 절대로 중간을 잡으면 안 되고 최대한 넓게 잡아야 돼. 오케이, 알았어. 넓게 잡아야 돼. 나도 아까 넓게 잡았어. 그렇네, 이렇게 빼야 되네. 이것도 괜찮아. 이것도 괜찮아 방법이야. 새로운 방법. 근데 이거 하나 밀리면 다 밀려요. 아니, 이거 안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이게 천이 나오는 시간이 길잖아.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자, 도전. 하나, 둘, 셋. 모이면 안 돼. 모이면 안 돼, 모이면 안 돼. 아래쪽으로 이렇게 팍 이렇게 팍 이렇게 해요. 아래쪽으로 최대한 넓게. 넓게. 넓게 빠르게 최대한 빠르게. 하나. 오, 근데 끝에 안 걸린다. 아, 아까워. 지금 몇 명 남았지? 두 명 남은 거 아니야? 나랑. 아나운서야. 세 명 남았어. 세 명이 돼. 빨리 가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완전 빠르게. 이렇게. 아, 이게 맞긴 한데. 도전. 도전. 자, 지민이만 나왔다, 이제. 다 부담돼. 아니, 봐봐. 기댈 데가 없는 애들이 저거 넘어지잖아. 아, 얼마나. 아니면, 아니면 기댈 데가 있게끔 만들면 된다니까? 이런 식으로? 어,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아까 그 보자기. 여기서 거기. 아, 얘 찌그러졌어. 얘 찌그러졌어. 야, 얘네 두 개 넘어지는 애가 얘네였네. 아, 찌그러져. 하자 보수를 안 했잖아요. 아, 이게 뭐야. 네, 안 바꿔야 돼, 이건. 똥, 똥그래미로 다섯 개 준비해 주세요. 이게 안 찌그러졌으면 깼어, 우리 이겼어. 자, 이거 끝나면 다 같이 바로 인사하고. 근데 이것도 나쁘지 않아. 시간 바로 켜주시면 됩니다. 지민이 형, 도전 왜 치자? 지민이 형. 가자. 할 수 있어. 여기 잡아야 돼, 여기. 도전. 하나, 둘, 셋. 도전. 레전드 찍힘 바래? 레전드. 이거 하면 레전드지. 도전. 지민이 형, 가자. 할 수 있어. 물 바꾸자마자 성공. 신선한 유선이 터키는 거. 승훈이 형, 이 빛으로 오는 날은 상승할 수 없네. 아니, 내가 그랬지, 내가 그랬지. 물! 아니, 된다니까. 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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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난 무조하다.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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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시라이 형 배치가 맞네. 야, 나 한번 해볼게, 나 한번 해볼게. 내가 볼 때 2배치가 답이다. 와, 드라마다, 드라마. 2배치가 답이다. 와, 드라마야, 진짜. 자, 한 번 세요. 나 한번 해보자. 그냥 뽑겠습니다. 여러분의, 여러분들의 책은 저희가 책임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조용히 악수 잡아놓으라고 해놨으니까 여러분, 이게 근데 이게 뭐예요? 왜 불러주지? 아우, 진짜 실패해. 여러분, 이거 챕터! 응. 다음 미션 실패 시에 한 번 더.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응대권. 형, 형. 이거 토너먼트 하자. 그래. 2대2. 우리 둘이 붙자. 5점 먼저 내기. 아닌가? 1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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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이래. 준비해. 마크, 12점. 오. 아, 싸. 제이호 싸. 3대2. 3대2. 아, 민망하네, 이거. 아, 이거 방금 편집해야 된다, 이거 진짜. 아, 싸. 아, 싸. 아, 싸. 아, 이 편집해야 된다. 편집 절대 안 하지, 이거 무조건 나가야지. 10 아 19만 19만 네 이거 될까요? 아 안 되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모시자 하지마 아, 알았어. 이거 하려고. 8대요. 이거 뭐 했었어? 8대요. 9대요. 좋네. 10대요. 뭐야, 뭐야, 뭐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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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이겼어? 오케이. 내 체에 맞았어. 나 혼자? 아, 이거. 잠깐 재밌다. 응, 잠깐 재밌어. 여름 assumes, 안 좋았어. 그렇지. 오, 에디? 오, 에디, backyard. 오, 에디, backyard. 오, 에디, Thrills, backyard. 자, 나. 아, 203. 203. 어디 facts 보네. 네, 사나무가 결قي. 갈 때 뭐야? 대단해. 아, 자, 몇 대 몇입니까? 몇 대 몇? 9 대 5 너가 5야? 네, 제가 5 야, 3 사이에서 한 번 해 꼴등 하기 싫으니까 어? 자, 10 대 5, 10 대 5예요 아, 11 대 5 자, 제가 바로 뽑겠습니다 물병 주고받기 뭐야, 이거? 아, 민트 초코 물병 주고받기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돼요? 아, 민트 초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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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가 형이랑 나랑 해야 되는 거지, 지금? 그러면 내가, 내가, 내가 동시에 주고받아야 돼요? 응 아니지? 아, 맞네? 어? 어떻게 동시에 주고받아요? 네, 이런 식으로, 형, 형 주고 놔주고 가운데 춤을 하지 약간 이렇게 자, 자, 비영, 해 봐 춤을 안 하게 땅, 땅, 이렇게 아, 춤을 하지 이렇게 안 하게끔 하는 게 물병을 하나씩만 하는 거 아니야? 자,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하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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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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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볼게 들어와 봐요 아니, 아니, 약간 느낌이 연습해보자, 자 자, 자 우리 먼저 우리 먼저 해 5, 6, 7, 4 1, 2, 3 1, 2, 3 1, 2, 3 1, 2, 3 아, 아니야, 아니야, 진짜 돼 괜찮아, 괜찮아, 같아 1, 2, 3 1, 2, 3 1, 2, 3 잘한다 자, 1, 2, 3 1, 2, 3 1, 2, 3 어 5, 6, 7, 8 1, 2, 3 1, 2, 3 아니, 밖에 1, 2, 3 뭐냐고 우리 1, 1 우리 1 우리 2라고 2, 2, 2 아니, 말은 1 하면서 1, 2, 3 오케이 그럼, 그 Y7 리듬인데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아니, 이거 알아 말잖아, 아, 3 아니, 3 알아 1, 2, 3 이렇게 되는데 1, 2, 3 아니, 아니 형 이래요 내가 옆에서 보고 있었거든 야, 음악하는 사람은 다르네 천천히 천천히 우리 마이치처럼 짱짱 쿵 짱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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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이거 하면 집에 간다 알겠지? 여러분 화이팅! 이거 장난 아니야 게임 정말 쪼개해 셋 야, 야 한번 연습해보자 5, 6, 7, 8 원, 투, 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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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누구랑 부디 치는 거야, 이거? 아닌가? 야, 내가 놓쳤어 미안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선, 투, 쓰리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얘가 하고 있어 –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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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자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또 아니, 아니 아니, 틀리기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뭐 온전히 사다만. 너네 하라보니까 빨라줘. 네, 너무 템포가 빨라. 천천히, 천천히. 1, 2, 3. 1, 2, 3. 2, 3. 자, 우린 조용히 해. 야, 하면서. 조용히 해. 아, 좀 빨라지 마. 자, 밑에 찌그러지 마. 집중! 이거 중요해. 이거 진짜 중요해. 야, 초반에 빨라지면 안 되니까 그냥 다들 속옷 해. 우린 저게 맞추는 거야, 저게. 5, 6, 7, 8. 1, 2, 3. 1, 2, 3. 아, 이렇게 하면 부딪혀.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아, 빨리 가자. 5, 6, 7, 8. 1, 2, 3. 1, 2, 3. 1, 2, 3. 1, 2, 3. 여기 지옥이야. 아니, 아니. 이게 기계 돌아가는 시각. 1, 2, 3. 1, 2, 3. 야, 총리 박힘처럼 말이야, 총리 박힘처럼. 아, 뭐야? 아니, 정국이 박힘처럼 해봐. 집중. 뭐, 어떻게? 아, 빨리 해봐, 빨리. 빨리 해야 돼. 5, 6, 7, 8. 1, 2, 3. 1, 2, 3. 1, 2, 3. 근데 이렇게 하면. 이거 한 번 넘어져서 끝이야. 이렇게 하면 1분 동안 못해. 물병이 넘어져. 자, 자, 됐고. 가자. 1, 2, 3. 도전. 야, 말하지 마. 남준이 빼고 말하지 마. 근데 나는, 나는 한 시대로 해도 괜찮아. 남준이 빼고 말하지 마. 얘들아, 멘트 치면 믿음이 깨진다. 형, 나 한 마디만 할게요. 진짜. 진짜 사랑해. 아니, 그냥 여기만 박수 줘요.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아, 오케이. 야, 얘들아, 말하지 마. 말하면 안 돼. 아, 진짜 중요하다. 할 수 있잖아. 자, 장난치지 말자. 망사. 망사. 엄마 아빠가 기다린다고. 1, 2, 3. 1, 2, 3. 오케이. 이거 너무 크면 비칠 수 있어요. 오케이. 가생이. 아, 가생이. 아, 가생이란다. 오소리로.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멘트 치면 리듬이 깨진다. 오케이. 집중하고 이런 거 하지 마. 형이. 자, 할게. 자, 딱 집중해서. 눈방울 넘어트리지 마. 신중하게 할게. 자, 1, 2, 3. 할게. 네. 도전. 하나, 둘, 셋. 여긴 Soviet Empire. 도전. 자, 같이. 집중. 집중. 집중, 집중. 1, 2, 3 집중!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삐덜이 왔어, 삐덜이 왔어 알았어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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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에이! 여기, 여기 아, 나야! 딱 1, 2, 3 딱 기회맥했다, 진짜 성공! 성공, 성공 와, 근데 우리 룩테이크 보러 빨리 끝냈다 끝난 거야? 룩렬하고 항상 여러분의 약속한 시간은 9시였죠 지금 몇 시죠? 지금 여러분, 3 1, 2, 3 와! 3시간 남겼다 형, 형, 저거 좋아했다 왕 깼어요? 네 아니, 진이 형은 깨우고 안 하는 거고 네, 깨우고 가시는 거고요 아, 진짜로? 네 아니, 형이 한 번 뱉은 말은 지켜야지 방, 아, 이런 중천군 몰라요, 형님? 방탄은 한 번 뱉으면 지킨다 제가 옆에 있어줄게요 자, 여러분 네 진 씨, 엔딩 뱉은 그렇게만 하시고 진 씨 진 1, 2, 3 1, 2, 3 1, 2, 3 1, 2, 3 하하하하 빰 빰 빰 빰 아, 진짜 뱉은 것 같아 자, 여러분들 오늘 너무 즐거운 촬영이었는데요 네 어떻게 재밌으셨나요? 하하하하 진영 빼고는 다 재밌었던 것 같아요 진영 우리 뭐 뭐 성공했지, 지금? 그러면 지금 요거랑 시탁보랑 그, 뭐, 뭐, 뭐 그런 게 있어, 또 하하하하 야튼 최고의 단합력이었던 것 같다 농구 밖에 좋아한다 그런데 우리 단합력이 되게 많이 좋아졌다고 난 느껴요 간만에 달반했던 촬영이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렇어요 재밌었어요 네, 7년, 7년 동안에, 어, 그, 우리의 단합력 많이 좋아졌다고 많이 느낍니다 오케이 딱 보이네요 저희 팀입니다, 여러분 네 아무튼 뭐, 저희 아무도 안 해요 아무튼 뭐 달려라 방사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달려라 방사!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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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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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1, 2, 3, 1, 2